긴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다 보니까 명물이 됐다는 이곳에는 오랜 소신과 남다른 경험으로 만든 꽈배기 오로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맛이라죠. 여기에 담백하면서도 쫄깃함이 살아있는 찹쌀도넛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한입 먹기 시작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 마성의 맛. 엄청 맛있어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 아주 좋아요. 표현할 수 없어요, 자국은 좋아요. 보기에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은근히 찾아온 손님들이 많습니다. 무시 못할 집이죠. 아마 이 동네 사람치고 저 집 빵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럼요. 저 집 빵이 이 동네 사람도 다 키워놨다니까.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마을 대관을 찾았습니다. 제가 좀 빵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 계세요? 다 먹어서 먹잖아요. 드셔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다 먹으세요. 우리 다 안 먹어서 먹어요. 농사져 있는 밑가루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네, 자기네 농토가 많습니다. 밭 같은 것도 자기네 농토 제가 다 해요. 그 밑가루 가져다. 자기네. 안녕하세요. 까비기 없어요? 까비기 떨어졌어요. 벌써요? 밭 도넛에 따라 갔어요. 밭 도넛에 따라 갔어요. 아, 세 개. 밀려드는 손님들로 쉽게 맛볼 수 없는 달인의 꽈배기와 도넛. 그 맛의 비밀에는 가게의 역사만큼이나 숨겨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좀 진하구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맛을 담기 위해서 인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노력해온 달인. 오랜 경험과 남다른 소신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은 손반죽을 시작으로 속재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한 법이 없는 달인. 꽈배기와 도넛은 달인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도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투퇴할 수도 있고. 뭔가, 뭔가 신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3척에서 만난 인생 꽈배기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은 가게. 오로지 한웅물을 파다 보니까 어느새 명물이 됐습니다. 2천 원, 2천 원이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는 손님까지. 사람들 발길 잡는 매력 변하지 않는 싼 가격도 한 몫입니다. 여기에 맛까지 좋으니 금상처마가 아닐 수 없죠. 맛 검증을 위해서 꽈배기를 좀 먹어봤다는 담당 PD가 나섭니다. 제가 꽈배기 촬영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다른 지역 맛 비교해서. 쫀득쫀득한 맛이 좋아요. 그리고 밀가루 냄새 안 나고. 절대 미각. 담당 PD도 인정한 달인의 꽈배기와 도넛. 눈과 귀 그리고 입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한 번 맛본 사람은 단골이 되기 일쑤입니다.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